유타대학교는 9월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5일간 학생들을 위한 교재 배부 및 교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U605호 텍스트북 디스트리뷰션 센터에서 이루어졌으며, 학년별로 교재 수령일이 달랐습니다. 신입생을 위한 교재 배부는 2일, 2학년 학생들은 3일, 3학년 학생들은 4일, 4학년 학생들은 5일에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날인 6일에는 교재 반납 및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제공된 QR코드를 스캔하여 교재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 인원의 연락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재를 수령하려는 학생들은 각 학년별 배부 날짜에 맞춰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 또는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편리한 시간대에 방문하여 교재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재 배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필요한 교재를 원활히 수령하여 학기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IBS 이윤아입니다.